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정말 애터미템 중에서 추천템! 블랙헤드가 진짜 심해서 너무 고민이 됐었거든요. 딥클렌저로 블랙헤드가 많은 쪽에 집중을 해서 썼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야, 이게 블랙헤드에도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신경을 써서 쓰게 됐죠? 근데 이걸 팩처로 얹어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약간 그런 투명하게 이렇게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이 나요. 그럼 그때 딱 롤링을 집중해서 딱 해주면 피부가 완전 맑아지면서 결 벽이 세워지면서 블랙헤드도 사라집니다. 근데 이렇게 좁은데 이만한 게 8,800원. 말이 안 되잖아. 바로 이피부스터인데요. 우리 피부 세포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세포들을 야, 열려라! 해가지고 그 속으로 화장품을 쑥 넣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손에 열이 많고 손에 막 머리 만지고 화장품, 핸드폰 만지고 하다 보면 균들이 다 묻잖아요. 손 대신에 그럼 얘로 바르면 되겠구나!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하면서 되게 놀랐어요. 반을 했거든요, 처음에. 그 보신 분들이 다 거의 약간 입틀막? 반을 했는데 심부볼이 있으시잖아요,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. 근데 그게 올라 붙은 거예요. 애터미 화장품의 흡수력을 높여줘서 효과를 극대화해주면서 리프팅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피부스터더라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